경기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이번 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병상과 치료센터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하루 평균 1,300명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지난주 38명에서 120명인으로 158명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유입이 143명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 내 감염은 10명, 경로 미확인은 5명입니다. 도 방역당국은 아직 지역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는 없으며 이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70대에서 1명이 지금 있습니다. 전체 코로나 확진자 감소로 심각했던 병상 부족 문제는 일단 해소되고 있는 상황. 전체 코로나 병상 가동률은 44%로 50% 이하로 내려왔고 중환자실도 80%에서 62%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다시 환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추가 병상을 계속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경증 및 중증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그 결과 위중증 환자 역시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3차 접종과 거리 두기 강화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1월 첫째 주 도내 3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35%, 12세에서 17세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 73%로 집계됐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